설포라판은 아토피 외에 다른 염증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될까요? 최근 2022년 프론티어즈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건선을 유발한 쥐에게 설포라판을 일주일간 투여한 결과 각질과 홍반이 대조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아토피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체내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고 각질을 유발하는 TH1과 TH17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등 연구진은 설포라판이 건선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설포라판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사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 보호 효과가 있고 가장 최근에서는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포라판은 백반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백반증이란 색소세포가 죽어나서 피부에 백색반점이 나타나는 후천적 질환인데 NRF2의 활성화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원리는 바로 색소세포들이 NRF2의 결함으로 인해 항산화 효소를 충분히 못 만들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자료를 통해 우리는 설포라판이 아토피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regardles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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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감사합니다.